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업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병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요하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요하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요하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요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요하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치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요하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1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어떻게 새삭이 함락될 것인가 새삭이 도대체 어디인가 사실 앞부분에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텍스트는 문장을 앞에와 뒤에 표현법만 조금 바꿔서 다시 반복하는 반복법이 많잖아요 41절 하반절에 어떻게 바벨론이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새삭이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어 철자열 중에서 대칭되는 철자를 바꿔서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암호를 쓸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벨론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고 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대로 노출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죠 게시록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죠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암호 표기법이긴 한데 그런데 또 바벨론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예언을 끊임없이 해서 바벨론에 군사령관이 왔을 때 사실은 은혜를 입었던 거잖아요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바벨론으로 따라와도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고 여기 있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암호 표기법인데 담대하게 또 바벨론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락될 것인가 어떻게 민족들 가운데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저 바벨론이 무너졌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런 놀람의 대상이 된다 어떻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이냐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놀라움을 표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42절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어제 본문에도 봤지만 사실 바다 바벨론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러면 처음 떠오르는 것은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바다가 바벨론을 완전히 덮어서 결국엔 성업들이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는, 파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바다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유프라테스 강물로 인해서 도시가 망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바벨론 창조신화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주신이 44절에 보면 벨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벨을 내가 처벌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 벨이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을 벨이라고 불렀는데 마루둑이라는 그 신이 바벨론 창조신화에서는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바다의 신 티아마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파멸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문화권이나 바다는 파멸과 파괴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죠 헬라신화에서도 그렇죠 포세이돈 바다는 파멸과 파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바다가 바벨론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성업들이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아무도 통행조차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유적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고대의 역사 유적지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바벨론이 그런 놀라운 도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강수량이 정말 이스라엘 땅보다도 적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연간 강수량이 500mm인데 그것보다 적은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서 이런 대도시를 건설했다는 게 대단했던 것이죠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거기 성벽 바벨론 성벽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뭐가 핵심일까? 44절의 성벽이 핵심적인 키워드이고요 50절에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빈들의 길을 나설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밸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가난 사람들이 많이 섬기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과 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밸이라는 단어 밸이라는 단어가 주 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루둑을 그냥 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주신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 주요신 그 주신이 누구냐? 신들 중에서 헤드 역할을 하는 게 마루둑이었죠 그래서 마루둑의 신전이 바벨론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바벨론 성벽도 무너뜨리시겠다 자, 이제 44절 중간에 보면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하신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 얘기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바벨론을 더 지나가면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재물과 모든 왕들과 모든 귀족들 모든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흘러갔었는데 다시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다 토해내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진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53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 우리가 오바디아서를 보면 오바디아서가 에돔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도 예언을 한 적이 있고 이사야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에돔의 멸망을 얘기할 때도 너가 독수리같이 별들이 있는 자리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높은 바위 틈에서 끄집어내시겠다 오늘날 페트라를 가보신 분들은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구나 천연 요새죠 그 암벽 위에 도시를 세워놨어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그런데 페트라의 높이가 글쎄요 유관으로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해봤자 한 40미터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도시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수준이 다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흙을 이용한 건축과 토목이 아주 탁월했다 왜냐하면 그 평야에 널려있는 게 흙이었기 때문에 흙을 사용해서 집을 짓죠 북미 같은 경우 큰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집들을 다 나무로 지어서 그렇잖아요 목재가 많기 때문에 나무로 짓는 거죠 그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곳 바벨론은 주변에 깔려있는 게 다 흙이기 때문에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도시를 세워놓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그 강물의 수로를 이용해서 도시에 필요한 모든 물을 공급했죠 그리고 그곳에 고대의 불가사이라고 불리는 정원까지 세웠으니까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물을 그렇게 인공수로를 끌어다가 붙여놓고 보니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범람을 자주 하거든요 애국도 나일강도 범람을 했지만 나일강은 그래도 상당히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범람이었지만 이거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강의 범람은 아주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물이 필요한데 또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을 하면 그 도시에는 흙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이 강물이 막 들이치면 그것도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청을 사용한 겁니다 이 동네에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의 요소 가운데 역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청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역청을 사용한 기록이 어디 나오나요? 바벨탑을 역청을 사용해서 만들죠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노아 방주도 나무를 입고 그 다음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그 바벨탑 이거를 다시 재건한 사람이 너부갓네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누부갓네살에 바벨탑을 다시 세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셨다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열방에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죠 컴퓨전, 영어로는 컴퓨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 이 아카드는 티그리수프라테스건 수메르 문명에서 고대로부터 사용된 아카드 왕조에서부터 사용된 언어인데 그 언어로는 신들의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 그럼 한가운데 바벨탑을 왜 서는가 하늘 꼭대기 신들의 문까지 닫겠다고 세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너브간네살이 재건을 했죠 그 고대의 수메르 지역의 문명 고대 바벨로니아의 영광을 재원하겠다 이게 너브간네살의 야망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그리스의 역사가이죠 기원전 400년경인데요 느헤미아가 444년에 돌아왔으니까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이쪽 바벨론의 고대 유적을 둘러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이 너브간네살이 세웠던 바벨탑이 성벽의 너비가 25m, 높이가 91m 그리고 바벨탑도 91m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1m, 좀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역사학자들이 그건 좀 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학자들이 그런데 오늘날 이라크에 남아있는 이라크 지역이 지금 체리스 유프라테스강, 아수르 바벨론의 지역이 터키까지 해서 터키 건너가기 전까지 이쪽 지역이 이라크고 그 위에 어제 이야기했던 메디아, 아라라 이런 지역들이 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이라크에 남아있는 지구라트 지구라트라는 것은 계단식 사원인데 이것도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지은 것들이에요 지구라트가 58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8개 중에서 가장 높이 그래도 유적이 남아있는 높이가 57m예요 그래서 이걸 쭉 살펴보니까요 헤로도토스가 증언한 것에 따르면 높이가 90m 가까이 된다 그리고 그 성벽의 경우에는 길이가 90km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성벽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이 성벽을 쭉 이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학자들은 고공학자들은 정말 그렇게 길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만리장성 찾아보니까 만리장성이 지도상거리로는 2700km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5, 6천 킬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지을 만한 규모는 아니죠 90km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성벽의 주요 탑이 250개가 있는데 바벨론의 성벽의 주요 돌출 탑들이 있잖아요 파수꾼들이, 왓츠맨들이 저 멀리서 적군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 탑들이 있는데 그 탑은 97m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안에 15만 명이 살았다 15만 명이 먹고 마시고 씻고 그 물을 다 유프라테스강물로 대고 대단한 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난공불락을 도대체 성벽의 두께가 25m잖아요 이 성벽을 1차, 2차, 3차 세 겹으로 지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하나 무너져도 또 있죠, 또 있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어마한 유프라테스 강물을 끊어서 물줄기를 바닥을 내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 해자라고 하죠 성 둘레에 물들이 가득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 성벽도 무너뜨리기 어렵고 강물이 거기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물을 흘러들어오는 강물을 상류해서 다른 쪽으로 물길을 빼내서 물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강물이 거의 바닥에 쫄쫄쫄 흐르게 만들어서 그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참 누부갓네살도 대단하고 고레스도 대단하고 하여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성벽 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벨론의 성벽 무너질 것이다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찾아보니까 서울 고층 빌딩과 초고층 빌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2013년도에 서울 사대문 안에 초고층 빌딩 신축을 규제한다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보니까 높이 90m 이상은 서울 시내에 더 이상 짓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 90m는 초고층 빌딩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90m면 고층 빌딩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층 빌딩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돌탑이 거의 100m에 이르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 바벨탑이 91m인 거예요 계단식 사원 높이가 총 5층 규모로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91m예요 어마어마한 신전과 어마어마한 도시의 성벽을 세운 것인데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는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탁월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47절에 하반절에 보면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처벌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사라져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52절에도 그런 날들이 오고 있다 The days will come, the days are coming 이 날들은 마치 코앞에 닥친 것처럼 그날은 오고 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와의 말이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기뻐한다 천지가 기뻐하고 산천초목이 기뻐하고 만민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열방을 괴롭힌 주동자였기 때문이에요 게시록까지 이어져서 게시록에서 바벨론지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외치고 성도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북쪽에서 파괴자가 온다 어제 본 것처럼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자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순되는 얘기 바벨론에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에 순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계속 사세요 그랬잖아요 거기 그냥 집 사고 거기서 농작하면서 그냥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국제 도시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 질비한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 오늘날 서울 같은 도시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무너지는 거를 충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충격받고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이제는 길을 가야 된다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먼 땅에서 여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1절에 한때는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소를 짓밟고 더럽혔지만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한 두 세대만에 무너졌잖아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게 바벨탑에서 바벨론에서 게시록의 마지막 저크리스토의 세력의 핵심 처소라고까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게 달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던 건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날 그것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그것을 떠나서 빈들로 나와야 되고 길을 떠나야 될 시작점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인간이 세운 인위적인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는 빈들로 불러내셨잖아요 롯이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나 소동과 고모라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경고를 해 주셨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나오라고 하시죠 나오기를 주저하죠 스스로 즐겁게 나왔다면 롯도 그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바벨론도 무너지면서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레스가 측령을 내려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대격변을 주실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53절에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한다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너부갓네살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자기가 세운 바벨론 성을 이렇게 왕궁 성벽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쭉 바라보면서 야 내가 지었어 내가 그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만 명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워놨잖아요 자기 당대에 뉴욕 같은 도시를 세워놨잖아요 뭐 대단히 뿌듯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녀석아 그러고 그를 짐승과 같이 그의 이성을 뺏어가셔서 풀을 뜯게 하시고 짐승들 가운데 이슬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회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바벨론 성벽과 같은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빈들에 거하든지 도시 안에 거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 없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도시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큰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혼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혼란스러워하지 말지어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팬데믹 가운데 처하고 세상의 열강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70년 동안 여기 익숙해졌는데 또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게 또렷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호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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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